지도보시면 요것이 뭐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랬죠.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가야사를 복원시켜달라 했는데 그런 노력에 의해 가지고 많은 우리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생각이라면 가야사를 복원시키려면 가야 근국사가 언젠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갔는지 이런 걸 그대로 역사에 복원해가지고 기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야사 가야가 언제 근국됐는지는 우리나라 역사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국립박물관에서 가야 전시를 할 때 이 가야 근국사를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부정하고 신하다. 원래는 신하라고 표기 안 했는데 몇 사람이 나서서 그것은 신하기 때문에 신하를 몰아붙여야 된다고 해서 언론에 이쪽 언론 저쪽 언론에 계속 터뜨리니까 원래는 가야사가 진짜라고 김수로왕 허왕후가 진짜라고 표기했다가 하도 공격을 해대니까 어때요? 신하라고 싹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예 가야 근국사를 빼버립니다. 빼고 어떻게 됐느냐? 허왕후도 가짜다. 김수로왕능도 가짜다. 파사사타도 가짜다. 그때 인도에서 모시러 온다. 이런 논리를 하면서 가야사가 복원은 아니라 가야사 자체가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당하게 딴지를 안 그렸던 내용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지도 보십시오. 이런 지도가 국립중앙박물관에 표기가 돼 있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보고도 그냥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사 복원이 어렵습니다. 왜? 국민들이 문제를 못 잡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기문대사라든지 사타 상다리죠. 보면요. 여러분들 국민들 아십니까? 요 지명은 우리나라 가야사에 없는 지명입니다. 그러면 저 지명은 누가 주장하는 지명이다? 일본 서기의 지명이에요. 일본 서기 우리나라에 저 지명이 있으면 갖다 써도 돼.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저 지명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이 그긴 같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일본 학자들이 갖다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뭐냐? 김원 대사가 이번에 박물관에 실렸는데 이거는 뭐냐? 일본 서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야에 대해서 김수로, 허황원은 다 부정하면서 일본 서기 내용은 진짜라고 이렇게 지도에 표기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매국노놈들, 매국도 매국. 나라 팔아먹놈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우리나라 역사의 역사 사실을 인정 안 하고 일본 역사, 일본 서기 뻔하게 조작된 거 알면서 왜 여기다 갖다 표기합니까?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일본 교과서에 입나 일본 부치도 여러분들 표기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원래는 국정 요번에 국정감사에 욕이 걸렸는데 국회의원이 욕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이걸 몰라요. 비서진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상북 유산을 유산하고 상북 사기를 두 자루 사기로 주느냐.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더라고. 폰트가 어긋났어요. 그게 아닙니다. 핀트가. 핀트 그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졌다면 아마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겁니다. 왜 일본 지명 갖다 했냐. 일본 서기 지명 왜 썼냐. 요리 물고 늘어져야지 국정감사 때 왜 딴 걸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잖아요. 원래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도 이런 지명을 모르니까 아니 그런 갑다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